오오오.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본 사람이 없네 그렇지 오늘.. 아 너네 인사해야지. 안녕 지금 머리하고 나왔어 머리 스타일링은 안하고 그냥 색깔만 밥먹으러 가는게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비겁고 따분해가지고 인스라이브 하기로 마음먹었지 차가 너무 막혀 앞에 아 대박이야 길이 잘 못하겠다 너무 죽겠는데 빨리 팡팡 끓으려고 상대 없이도 나오려고 그냥 아 이상해 이거 나름 방송이지 워우워 타이반도 타이반도 이렇게 해야해 느낌이 좋아 노래 어 잔난 쩔어 하하 하하 저녁 못 먹을거냐고 bum 어.. 어.. 피드를 먹을까? 아니면.. 고민 중에 하시고 배고파 밥들 먹었나?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5시 달아 먹겠습니다 프랑스도 있어 프랑스도 있어 프랑스도 있어 어? 이건 어딘데? 프랑스도 있어 어? 이건 어딘데? 어딘지 모르겠다 멈췄어 밥 먹었냐구 매운 쪽밥이 더 오는 사람도 있고 어? 지금 오..오스테리아 오..말레이시아 어? 차 들려드는 거 아냐? 너무 막히는 것 같아요 별로 할 말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너 꼭 할 말 있어요? 아니잖아 내가 못생기면 뭐에 들었어 너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럴 거고 이게 생쇼이라고 머리숱 진짜 많지 대박이지 내가 알아서 혼자서 스타일링하는 거야 이게 아닌데 흠이 안나는데 아 역시 제품이 없어 모르겠다 모르겠다 자 그러면 저녁도 잘 맛있게도 했고 어 생각보다 이 시간에 철력이 별로 없네 식사탐이라고 생각해봐 그냥 비입을 해야 되나봐 식사탐이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못 보는 건가? 못 치는 건가? 아니면 제가 밴드라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건가? 그렇다면 뭐 그릇이든지 다행히 다행히 하... 다행히 마주가 마주가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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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&A 탐험 할까? 질문 탐! 나한테 질문을 줘라 아 이게 알람이 안 오는구나 알람이 안 와요 막 이러는데 왜 알람이 안 와? 이게 알람이 왔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내가 뭐 이렇게 딱 하면 갑자기 몸으로 전기 충격을 갔으면 좋겠어 뭔지 알지? 내가 딱 글을 올리거나 내가 뭐 인스 접속을 딱 했어 그러면 갑자기 아아 갑자기 밥먹다가도 맛있다 내가 길빵 날냈다 그러면은 어? 목보다 딱 어? 나한테 오는거야 그치? 좋은 질문 같지? 저 머리 무슨 색이냐고 막 놀라 그랬는거야? 네 뭐 얼마 안들거야 머리 원래 탈색된 머리라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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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향은 뚱우지 어? nominationizCon 어? 사진의 사진은 왜 사람인지에 사람인지 안아도 못했지 사진 사진은 봤을 때로 took place 사진은 아기를 찾기를 바보게 그게 됐어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 그냥 이빨 받아보고 옴발라인 어... 오, 돈뜨들이고 내 맘속에 서장 어, 이거 내 맘속에 서장 그리고 잠깐 어색해 주고 나왔던 저기는데 0.25 내 마음속에 가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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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기 봐봐 한국은 어디가냐고? 지금 부패 먹을까? 아니면 그냥 여기 여러가지 흰색으로 나오는 걸 갈까? 난 배회심이야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14시간 동안 이렇게 분홍을 하고 딱히 할 말이 없네 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 안 돼 밥 먹으면 안 돼 내가 그냥 먹으면 나 타면 나 타면 안 돼 나 타면 안 돼 50 diner 자 그러면 이제 인사하는 걸로요 아 왜 기침이 나오지? 아 약간 감기도 조심하시고 병원하는 이만 인사하는 걸로 밥도 맛있게 먹어요 또 오늘도 마지막 인사는 뭐라고? 마지막 인사는 뭐라고? 아 이게 확실히 눈이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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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혼자 사는 사람은 뭐니?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빠바이 유튜브 자 이만 나는 종료 버튼을 누르겠어 바이바이